이전부터 javascript promise all 그리고 race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수업은 자바스크립트에서 promise를 만드는 방법에 대한 수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promise를 만들지 모르신다면 이 수업을 먼저 보시고 참여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프로그래밍에서 상당히 복잡한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동기화, 비동기화의 문제인데요 우선 동기화라고 하는 것은 synchronos, 즉 하나의 작업이 끝나고 다음 작업이 시작되고 그 다음 작업이 시작되는 겁니다 promise를 이용하는 경우에 동기적으로 코드를 처리하려면 이렇게 promise가 실행이 되고 이거 1초 후에 실행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콜백 함수가 실행된 다음에 다시 promise가 실행이 되고 그리고 얘가 실행되고 실행되는 거죠 즉 하나가 끝나고 다음이 시작되고 하나가 끝나고 다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렇게 진행되는 코드는 좋은 점은 뭐예요? 코드가 그래도 심플하다는 거죠, 비교죠 동작하는 걸 파악하기가 쉽다 그런데 느려요 다 끝날 때까지, 하나가 끝날 때까지 그 다음이 기다리니까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방법은 synchronos하게, asynchronos, 즉 비동기적으로 처리되는 것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동시에 시작하는 거예요, 각자 그리고 promise로 코드를 보자면 이렇게 생긴 코드를 작성할 수 있겠죠 여기 있는 각각의 코드들은 끝나는 시간은 다르지만 동시에 시작되는 코드입니다 이 중에서 우리의 관심사는 asynchronos, 동시에 실행되는 코드들이에요 여기 한번 보시면 자, 첫 번째 그림은 이 세 개의 작업을 동시에 실행했을 때 가장 늦게 끝나는 작업이 딱 끝났을 때부터 그 다음 작업이 시작되는 방식입니다 자, 이거는 promise all이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이걸 처리할 수 있는데요 자,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promise all에다가 배열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배열에 각각의 promise를 원소로 해서 전달해 주면 이 작업들이 전부 다 끝났을 때 즉, 가장 늦게 끝나는 작업이 끝났을 때 callback 함수가 실행이 되고 이 첫 번째 파라미터로는 각각의 promise의 실행 결과를 담은 배열이 반환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은 동시에 실행시켜놓고 그리고 제일 빨리 끝나는 작업이 끝나자마자 나머지는 버리고 그 다음 작업을 실행하는 것이죠 자, 이런 거 이제 race 방식이라고 하는데 자, 이런 코드를 씁니다 똑같이 생겼는데요 자, race라는 것이 다르죠 아까는 all이었고요 그러면 여기 있는 각각의 작업 중에 제일 먼저 끝나는 작업이 끝나자마자 callback 함수 거출되면서 제일 먼저 끝난 작업에 대한 결과가 첫 번째 파라미터로 전달됩니다 자, 여기 있는 예제는 timer라고 하는 함수인데요 promise를 리턴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파라미터로 전달한 숫자만큼 시간이 지난 다음에 resolve로 호출해서 그 결과를 리턴해주는 함수입니다 저는 세 개의 타이머를 동작시킬 건데요 그 타이머들을 동시에 실행시키고 뭐 진짜 동시는 아니고 거의 동시에 실행시키고 그리고 모든 작업이 끝나자마자 다음 작업이 실행되는 기능을 한번 실행시켜 볼게요 자, promise all이라는 함수를 사용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는 배열이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promise를 전달합니다 첫 번째 거는 1초 후에 끝나는 거고 두 번째 거는 2초 세 번째 거는 3초 후에 끝나는 작업이에요 이 모든 작업 중에서 가장 늦게 끝나는 작업이 끝나자마자 된이 호출될 거고요 그 파라미터로 어떤 값이 들어오는지 봅시다 자, 실행을 할 건데요 실행하기 전으로 시간 한번 재볼까요? 자, 여기 있는 작업들이 각자 1초, 2초, 3초 이렇게 실행이 되는 건데 시간을 좀 기록해 보려면 콘솔에 time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자, 제가 promise all이라고 하고 스탑아치를 켜겠습니다 그리고 스탑아치는 언제 꺼지냐 여기서 end를 하면 여기서 promise all이라는 스탑아치가 꺼지게 됩니다 자, 실행해 볼게요 하나, 둘, 셋 자, 실행을 했더니 좀 기다리니까 보시는 것처럼 이 result의 결과가 나왔는데요 배열로 결과가 나옵니다 자, 순서대로 여기 있는 이것은 얘가 리턴한 값이고요 제 끝에 있는 것은 제 끝에 있는 타이머가 리턴한 값이겠죠 자, 그리고 소요된 시간을 보면 얼마가 걸렸어요? 3초가 걸렸습니다 이 3개의 작업들이 동시에 실행이 됐지만 그 중에서 가장 늦게 실행되는 이 작업이 끝나자마자 callback 함수가 호출된 것을 볼 수 있죠 자, 이번 레이스를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여기는 코드를 카피해서 race라고 바꿨고요 여기도 race로 바꿨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을 race로 바꿔주고요 그리고 그대로 실행을 시킬 건데 그러면 promise all부터 실행이 되긴 하겠죠 자, 이거 이렇게 조석 처리하고 하는 게 낫겠네요 자, 실행을 시켰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돼요? 금방 끝났죠 그리고 결과는 뭐예요? 1000이에요 1000은 뭘까요? 이 중에서 제일 빨리 끝난 함수의 결과 얘기했죠? 그 결과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은 1초가 소요됐어요 즉, race는 같은 역할을 하는 작업들끼리 경쟁을 시켜서 그 중에 제일 빨리 끝나는 작업의 결과를 받아서 그 다음 후속 작업을 처리할 때 사용할 만한 것이겠죠 자, 여러분 여기까지입니다 자바스크립트 프라미스의 기능 올 레이스를 통해서 보다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더 많은 지식이 필요하시면 지식지도 서마을로 오셔서 후속 수업을 찾아보세요 여러분, 프라미스를 이용해서 보다 능수능란하게 시간을 다룰 수 있게 되신 거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끝